평소보다 여름철에 교통사고가 6% 정도 많이 발생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.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7월에서 8월 차사고 건수는 월평균 33만 2천여 건으로 다른 기간보다 1만 9천여 건 많습니다. 같은 기간 렌터카 사고는 월평균 6,786건으로 평소보다 7.4% 많고 상대적으로 운전 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 사고도 18% 더 많았습니다. 금감원은 휴가철 장거리 운전에 나서기 전에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이나 렌터카 손해 특약 등 자동차 보험 특약에 가입하고 사고 처리 요령을 숙지해 둘 것을 당부했습니다.